여기를 손톱으로 갈 때 허리를 너무 숙이지 마세요 이렇게 내려가게 그냥 이 상태에서 이렇게 내려가서 내는 게 없지 네,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내려가고 그냥 허리를 내려가는 느낌으로 얇아져요 계속 네, 물 맞으러 풀가지고 공이 보여요 공이 보여요 공이 보여요 공이 보여요 그리고 시야를 공을 볼 때 이렇게 보려고 하셔서 어떻게 본다는 느낌이에요 공을 볼 때 이런 느낌으로 본단 말이에요 어떻게 본다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보여요 뒤에서 보지 말고 뒤에서 본다는 느낌이에요 아, 뭐야 세라노를 갚는 게 안 돼 어, 뭐야 세라노를 갚는 게 안 돼 아, 좋아 아, 좋아 아, 좋아 좀 빨랐어요 흐흐 좀 빨랐어요 5,000원 irgendwush Progress 다 버텨 그리미 앗 공이 보니기 거기 밖에 잘 보여요 에너지 네 등장 트랙 툭 저거 봐야 되거든요 아, 네 아, 네 여러분도 아이 1번 더 3번 더 32번 더 시원한 4번 더 싱크 해가 너무 좋아 이렇게 당겨지면 몸도 시꾸려지잖아요 그럼 면도 얇아도 손담도 없고 조사 면을 잘 맞춰서 잘 보인다고 그렇지 좀 빨라 좀 빨라 아 으 으 5 2 2 으 으 으 으 4 으 으 으 고맙습니다.